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은 6.1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는 순서인데요. 경남지사 후보들의 노동 현안에 대한 해법을 비교해봤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경남지사 후보들의 1호 노동 정책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근로소득세를 30% 감면해 노동자들의 소득부터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장의 핵심은 근로소득세를 서울과 달리 감면해 주면서 여기에서 좀 더 많은 가처분 소득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노사정 협의체를 정례화해 논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노사정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정례화시키겠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산업전환기, 노동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산업전환, 탈탄소 산업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이 배제되고 있는데 노동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고용도 유지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중대재해를 막을 방안으로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도민안전감독관 운영과 사고조사위원회 상설화를,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스마트 안전장치 보급과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확대를,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중대재해기업관급공사 입찰 제한과 노동안전감시단 운영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경상남도와 직속기관, 사업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900여 명,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화 추진을, 박완수 후보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여영국 후보는 조례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꼽았습니다. 차별화된 공약은 양문석 후보는 특수고용노동자 검진 지원을, 박완수 후보는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확대를, 여영국 후보는 경상남도 노동부지사 신설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박규원입니다. 마산 중부경찰서가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3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 새벽 0시 40분쯤 창원시 오동동의 한 도로에 있는 교육감 후보 현수막 일부를 라이터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술을 마신 뒤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립니다. 또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경남 30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경남 조미령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기리는 추도식이 오늘 오후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됩니다. 이번 추도식은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라는 주제로 3년 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열립니다. 행사에는 임기 첫 해였던 2017년 추도식 이후 참석하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로 내려온 뒤 첫 공개 행사로 참석합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각 정당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이 특별 개방되며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추모 사진전과 다큐멘터리 상영 등이 마련됩니다. 경남에서도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오전 6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경남의 사전투표소 305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남지사와 경남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모두 7장의 투표용지가 지급됩니다. 창원시 의창구 유권자의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져 8개의 용지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은 28일 저녁 6시 30분부터 밤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낙동강 생태공원에 야외 노동자 휴게시설이 4곳 있는데요. 이곳의 생활하수가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낙동강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6년간 낙동강에 버려진 오수가 적어도 만 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김아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화명 생태공원에 설치된 야외 노동자 휴게시설입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노동자들이 씻을 수 있게 샤워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또 다른 방에는 작업복을 빨 수 있게 세탁기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 휴게시설에서 나온 생활하수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 생활하수 처리 규정대로라면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보내 정화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온 생활하수는 여가 없이 우수관이나 주변 도랑으로 곧바로 배출돼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샤워장에서 흘러나온 물은 별도의 정화작업 없이 이곳으로 나와 낙동강으로 흘러갑니다. 화명 생태공원에 비롯해 대저, 맥도, 삼락 생태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 휴게시설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은 200명 안팎입니다. 휴게시설에 샤워장 등이 설치된 것은 최소 6년 전. 성인 1명이 샤워할 때 적어도 20리터를 쓴다고 해도 지금까지 6천여 톤 이상의 생활하수가 시민들이 식수로 쓰는 낙동강으로 곧바로 흘러들어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탁에 사용된 물까지 더하면 최소 만 톤 이상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배출되는 하수관이 근처에 있는지를 확인 중에 있고요. 연결이 가능한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관리본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두 달가량을 앞서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경남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낮 최고기온 27도, 합천은 33도, 진주는 29도까지 올라서 평년기온이 2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더위에 대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에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낮 시간대에는 뜨거운 햇볕에 피부 상하지 않도록 자외선 자단제 잘 바르는 거 잊지 마셔야겠고요. 또 경남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일평균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김해와 창원이 17도 보이면서 출근길 나오실 때도 포근하겠고요. 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30도가 넘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부지역은 진주와 사천, 산천과 함양이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거창이 32도, 합천은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해상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창원도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어제 도청 대강당에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기념행사에서는 국가별 대표자가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기술단 행진과 일본과 몽골, 네팔 등의 전통 공연으로 무대가 꾸며졌고 모범 외국인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습니다. 경남에는 12만 5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으며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2011년부터 내년 5월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오는 9월 말까지 여름철 온열 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119 폭염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경남소방본부는 도내 18곳 소방서에 구급차와 펀뷸런스 220여 대에 얼음조끼와 정맥주사 세트 등 폭염 구급 장비를 갖춰 온열 질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9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국제식품 박람회에 참가할 식품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업체의 수출기반 준비 등을 종합검토해 6개 업체를 선정하고 부스 임차료와 항공료, 통영료 등을 지원합니다. 대규모 식품전문 박람회는 코로나19 전에 36개국, 약 1천 개 업체가 참여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행사로 지난해 경남에서는 농수산식품 818만 달러어치가 호주로 수출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부에서 계속됩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